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입니다. 역시 비둘기를 표현한, 보통 마술사들이 표현하는 비둘기입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세요. 자, 좋아요. 자, 우리 부터를 보면 많기 때문에 왼쪽. 그리고, 기운 하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